아, 이 문누르프 21호 선 있죠, 지금은요. 문누르프 21호 동선인데요, 스피커 케이블로. 이거를 특정 제조를 해드렸어요. 한쪽은 빈티지에 사용할 수 있게 작은 말고. 여기 매력적이에요. 선 느낌이, 금액도 좋고. 빈티지 기기 쓰시는 분들, 이 스피커 케이블 하나씩 가지고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. 특별하게 뭐 디자인 같은 거 없어요. 그런데, 점점 가면 갈수록 케이블 음색소리가 약간 돋보이기 시작합니다. 아, 좋은데요? 아름다운 앨범 은퇴 음악바 같아요. 음악 봐